1. 프로세스 제어의 종류 중 제어 대상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발전기의 조속기 제어 장치 2. 가속도 센서의 부착 방법 중 영구적으로 가속도계를 기계에 설치하고자 할 때 드릴이나 탭 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4. 에폭시 시멘트 고정 3. 다음은 소음 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2. 투과 손실은 재료의 굽힘 강성과 내부 댐핑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소음의 중첩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굴잘 5. 다음 중 소음의 물리적 성질을 잘못 표현한 것은? 1. 파면 파동의 높이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면 6. 다음 레벨계 중 측정 범위가 1에서 30미터이고, 서큐탱크 및 고로 등의 레벨을 측정하는 것은? 4. 마이크로 웨이브식 7. 진동 차단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심플레이트 8. 다음 중 서미스터 온도 센서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GTR 9.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저 가청음합은? 2. 2 곱하기 10-ONM2 10. 주파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음원으로부터 나오는 음은 보강간섭과 소멸간섭을 교대로 이루어, 어느 순간에 큰 소리가 들리면 다음 순간에는 조용한 소리로 들리는 현상은 무엇인가? 2. 맥놀이 12. 일반적인 터빈식 유량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용적식 유량계에 비해서 대형이며,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12. 저항, 용량 또는 인덕턴스 등의 임피던스 소자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전압, 전류로 변조 변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전류변환 13. 다음 중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4. 임피던스 14. 계측기가 측정량의 변화를 감지하는 민감성의 정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2. 감도 15. 소음계의 측정감도를 보정하는 기기로서 발생음의 주파수와 음악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며, 발생음의 오차가 ±1dB 이내인 장치는? 2. 표준은 발생기 16. 진동하는 동안 마찰이나 다른 저항으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면 그 진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비감쇄 진동 17. 진동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 C6합 진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연파의 경우는 피크값의 2배이다. 18. 다음 중 기류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직접적인 공기의 압력 변화에 의한 유체역 각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19. 다음 진동 측정용 센서 중 비접촉형 센서로 맞는 것은? 4. 정전용 양형 20. 다음 중 진동의 분류에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3. 불규칙 진동 회전부에 생기는 불평형, 커플링부의 중심 어긋남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진동 21.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보전도함수에서 수리율이 1일 때 평균 수리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식은? 3. 22. 이론사이클 시간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로스는? 4. 속도저하로스 23. 설비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설비 투자비 증대 24. 품질보전을 위해 품질불량현상, 품질규격, 품질특성, 설비기능, 구조, 운전 및 보전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는? 2. 현상 분석 25. 공장계측관리에서 계측화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자주보전 26. 다음 중 만성로스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만성로스의 원인은 한 가지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27.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 GT법 28. 하나의 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계 생산되어 가동 보수 유지 및 폐기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하는가? 2. 생애 비용 29. 설비 프로젝트 분류 중 설비의 갱신이나 개조에 의한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4. 합리적 투자 30. 전력 손실 중 직접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공장관리 불량 31. 설비 보전 조직 중 집중 보전 조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작업 이래와 완성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고, 작업 표준을 위한 시간 손실이 적다. 32. 일반적인 설비 관리 조직의 개념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설비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 33. 다음 중 설비 보전에 강한 작업자의 요구 능력이 아닌 것은? 1. 외주 발주 능력 34. 시공구 관리의 기능 중 기획 단계인 것은? 4. 공구의 설계 및 표준화 35. 설비의 종합효율을 산출하기 위한 공식으로 만든 것은? 1. 종합효율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율 36. 종합적 생산 보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후 활동 추구 37. 다음 중 설비 배치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3. 생산 인력의 증가 38. 다음 중 예방 보전의 효과가 아닌 것은? 2. 예비품 재고량의 증가 39. 보전 빈도 예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관리 조직의 자신감 40. 상비품의 발주 방식 중 최고 재고량을 정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만큼을 발주해서 언제든지 일정량을 유지하는 방식은? 3. 사용고 발주 방식 41. 일반적인 저항 용접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3. 대전률을 필요로 하고 설비가 복잡하다 42. 전동기 과열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단선 43. 보전비를 투입하여 설비를 원활한 상태로 유지하여 막을 수 있었던 생산상의 손실은? 1. 기회 손실 44. 기계 가공 또는 줄 작업 이후에 정밀 닫음질이 필요할 때 하는 작업은? 3. 스크레이퍼 작업 45. 다음 보기는 V벨트 제품의 호칭을 나타낸 것이다 2032가 의미하는 것은? 4. V벨트의 길이 46. 나사의 표시방법 중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나타낸 기호는? 2. UNC 47. 담금질 직후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없애기 위해 0도씨 이하로 냉각하는 열 처리는? 3. 심랭 처리 48. 베어링 체커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입력 잭을 베어링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접촉시킨다 49. 수평 폐관용으로 사용되며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로 맞는 것은? 1. 스윙 체크 밸브 50. 펌프 운전 시 압력계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4. 실향정이 설계 양정보다 낮을 때 52. 내열성과 내와학성이 좋고 자체의 날성을 보유하였으며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는 패킹 재료는? 1. 테프론 52. 원심형 통풍기 중 베인 방향이 후형이고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1. 터보 펜 53. 다음 기어 중 서로 교차하지도 않고 편행하지도 않은 두 축 사이에 운동을 전달하는 기어는? 2. 나사 기어 54. 키 맞춤의 기본적인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2. 키홈은 축과 보스를 기계 가공으로 축심과 완전히 직각으로 깎아낸다 55. 리밍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뚫어져 있는 구멍을 정밀도가 높고 가공 표면의 표면 거칠기를 좋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56. 다음 브레이크 재료 중 허용 압력이 가장 큰 것은? 2. 주철 57. 웜겨 감속기의 정비 시 웜일의 이간선면을 약간 중심을 어긋나게 해둔다 그 이후로 오른 것은? 3. 원활한 윤활유 공급과 윤활 상태 유지 58. 관과 관을 연결시키고 관과 부속 부품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요소를 관이음쇠라고 한다 다음 중관 이음쇠의 기능이 아닌 것은? 4. 관의 온도 유지 59. 원심식 압축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고압 발생에 적합하다 60. 두께가 같고 폭이 구배 또는 테이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쇠기로 임장 또는 압축력이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축과 축 피스톤과 피스톤 등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체결용 기계 요소는? 4. 코터 61. 다음은 그리스 윤활과 오일 윤활의 특성을 비교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윤활제 누설은 오일 윤활에 비해 그리스 윤활이 많다 62. 유활계의 운전과 보전에서 플러싱유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고점도유로 인화점이 낮을 것 63. 윤활유의 열화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3. 윤활유의 협작물 혼입 시 충분히 사용 후 교환한다 64. 다음 오일 분석법 중 소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페로그래피법 65. 윤활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얻어지는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윤활제 비용의 증가 66. 마찰열로 인한 베어링의 고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막을 형성하여 주는 윤활유의 작용은? 1. 감마 작용 67. 유압펌프에서 유압작동류가 토출되지 않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오일 점도가 낮다 68. 유압작동류에 따라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1. ISOVG15 69. 윤활유의 점도는 온도에 의해서 변함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압작동류 탱크의 최고 온도는 몇 도시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가? 2. 55도C 70. 다음 중 석유계 윤활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동식물계 윤활유 71. 다음 윤활 중 완진윤활 또는 후막윤활이라고도 하며 가장 이상적인 유막에 의해 마찰면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3. 유체 윤활 72. 기름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유황 및 부식성 물질로 인한 금속의 부식여부에 관한 시험은? 3. 동판부식시험 73. 윤활관리의 사원칙이 아닌 것은? 4. 적소 74. 일반적인 베어링 윤활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3. 금속류의 직접 접촉에 의한 소음을 발생시킨다 75. 윤활유 첨가제의 일반적 성질로 틀린 것은? 3. 수용성 물질에 잘 녹아야 한다 76. 두 축이 교차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기어로서 활정 극악기어유를 사용하는 기어는? 4. 하이포이드 기어 77. 복동형 왕복 압축기의 운전부 윤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지방유를 혼합한 윤활유를 사용하면 좋다 78. 반구체 상태에서 그리스가 액체 상태로 전환되는 최초의 온도로서 그리스의 내열성과 사용된 중주제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2. 적점 시험 79. 다음 미끄럼 베어링의 급유법 중 베어링 온도가 높아져 온도를 내리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급유법은? 4. 순환식 급유법 80. 다음 중 가장 높은 온도 조건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스는? 2. 리튬 그리스 81. 다음 공기압 서비스 유닛에서 기기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필터 압력 조절기 윤활 장치 82.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 및 최적이 변화할 때 압력과 최적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1. 보일의 법칙 83. 기계적 에너지를 공기의 압력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는? 1. 공기압축기 84. 벨브의 오버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벨브의 작동 시 포지티브 오버랩 벨브는 서지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85. 다음 제어 방식 중 의미가 다른 하나는? 2. 게루프 제어 86. 로봇 운영 방식에 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서보 레디 아날로그 타입에서 드라이버로 출력하는 속도 명령으로써 최대 ±10V이다 87. 공기압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구동 초기의 최고 회전 속도를 얻을 수 있다 88. 외란의 영향에 대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작을 가하는 제어는? 4. 폐해로 제어 89. 어큐뮬레이터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충격 환충용은 가급적 충격이 발생하는 곳에서 멀리 설치한다 90. 다음 공기압 벨브 중 우어 논리를 만족시키는 벨브는? 2. 셔틀 벨브 91. 미분조절기로써 제어 편차의 증가일리 제어 변수에 값이 되는 제어 방법은? 1. 디동자 92. 설비 개선의 사고법 중 자동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여 정밀도 향상 등에 의한 작업에 단순화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고법은? 3. 조정의 조절화 사고법 93. 피스톤의 오린을 사용한 실린더의 압력이 존재하면 실린더 배럴과 피스톤의 간격 사이로 오린이 밀려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패키는? 3. 백업링 94. 선형 스텝 모터에서 이송거리를 S, 스핀들리드를 H, 회전각이 A일 경우 이송거리에 대한 식으로 오른 것은? 2. 95. 공기압 솔레노이드 벨브에서 전압이 걸려있는데 아마추어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압축공기 공급 압력이 낮다 96. 공기압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3. 과부하에 대하여 안전하다 97. 입력신호와 출력신호가 서로 반대의 값으로 되는 논리는? 3. 낮 98.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이용하여 부품을 흡착하여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공기압기구는? 1. 진공패드 99. 다음 회로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1. 로크회로 100. 다음 중 2억 0배열 이상의 고압에 주로 이용되는 펌프는? 4. 피스톤 펌프